김치찌개 맛있다. 그런데 김치찌개 맛있다. 이게 고추장 불고기. 와. 조합 좋지? 완전 좋지. 김장기지 냄새가 냄새가 막 톡톡 온다. 대박이다. 김치 완전 맛있어. 제가 김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 너는 또 제리식이야. 입맛이. 그냥 되게 한국적이야. 제일 좋아하고. 비주얼한 게거든. 근데 너 왜 웃어? 너 왜 웃어? 너만 도시적인 줄 알았어? 네. 하... 너 원래 많이 먹지? 네. 그렇지? 연기자 때문에 유지하고 운동하는 거지? 양이 많은데 참는 거예요. 고사리 밑에 먹지. 뭐라고? 유리해는 고사리 밑에 먹어야지. 애인이가 아주 행복해 하는 것만 애인이가 진짜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 고맙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